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성가 416번 좋기도 좋으시고 반주 없이 그냥 제가 설정할 때 같이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한 지고 경제들이 오손도손 반대보여 사는 것 오직 하나 하느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 한평생 중인 집에 상나는 그 것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한 지고 경제들이 오손도손 황대 모여 사는 것 오늘 시간을 당당히 아껴야 되기 때문에 1절만 하고 나머지는 미사 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쪽 여기 앞면 뒷면에 있는 시작기도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날에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오늘 자연과 온도 전해소 주님께로 자는 시방과 믿음과 살아남도 함께하게 합니다 끝까지 다닐 찬양의 몸으로 기쁘게 해주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를 이끄시는 우리 조홍규 회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저희 회장님 모시고 환영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기서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구장이신 김주영 시몬 주교님과 춘천시장 육동환 시장님 연합회장님 양영석 회장님 총대리 신부이신 배정호 신부님 원로 신부님이신 이몽지 신부님 오세문 신부님 조영수 신부님 조영수 신부님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 원주교구 파크컬프 동호회 회장단이 같이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멀리 갈말 서석 양양 인재 일동 철원 성당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모두가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의 시간들이 드시도록 지님께 기도 올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해 주실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주교님과 시장님의 간단한 축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교님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샛별 동호회들 많이 계시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은 잘 아시는 우리 김현준 신부님께서 저에게 쓰시다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채가 생겨가지고 네 오늘 제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사자이신 배 신부님께서 그 인사말에 써놨듯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데 맞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건강 운동하시면서 잘 지키시고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좀 병고가 있더라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운동 벗삼아서 또 우리가 성과 불렀지만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하면서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오늘 만들어 주신 우리 마자 회장님 모태에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기쁘게 지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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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님 저는 개회식만 하고 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저희들하고 함께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저희들의 어떤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임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이자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파쿠 골프장을 확대하는 데도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능한 우리 육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무스폰 당의 유스티노입니다 이렇게 일은 아침에 아직 비 오기 전이라 골프 치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 같습니다 이것도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골프 친 지는 오래됐는데 골프는 기본적으로 겸손과 배려의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머리 들지 말고 머리 들지 말고 철실 대리하면서 치는 거고요 아마 우리 카톨릭 정신하고 딱 맞는 운동이 골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장으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춘천에 지금 이 18홀짜리가 3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고 하나는 지금 막 만들고 있고 그래서 골프 골프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늘리지 않으면 시장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말씀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천부지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추가로 신북 쪽에 18홀을 하나 더 만들고요 좌 화천 가다가 심플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강변에 이제 펫골프 18홀짜리 두 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은 춘천에 전체적으로 여섯 개가 생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서둘러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운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크골프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내년에는 이 대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호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교님 시장님은 이제 빼고 우리 총대리 신부님 우리 지도 신부님이 가신 총대리 신부님 배정호 신부님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당의 어르신 이몽지 알로에씨 신부님 오셔서 어디 계십니까 네네네네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에마권 성당 자랑스러워 우리 오세미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신부님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교님보다도 더 바쁘신 우리 조영수 사목국장 신부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영석 회장님 시협회 시협의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영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일환 회장님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 야무진 그래서 많이 파크골프 체더 하나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야무진 서금식 베드로 신부님 저기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너무너무 수업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경기위원장님 로컬 룰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그다음에 기념 촬영하고 그다음에 십타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경 스테파니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 진행에 도움을 드릴 우두본당 정혜경 스테파니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로컬 룰은 오비 처치는 공이 나간 곳이 아닌 안착 지점이고요 A4번 빨간 말뚝은 그냥 무시하고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너무너무 파까지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화학과 친선의 게임으로 조장님 말씀 잘 따르며 즐겁게 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할 텐데 이쪽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좀 좁혀야 됩니다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좀 서주십시오 얼른 뒤로 더 나갈까요? 우리 저 우리 유력한 예예 어떻게 지금 상태로 뒤로 뒤로 한 15분간 저는 이제는 이걸 무시해도 돼요 이걸 무시해도 되니까 뒤로 쭉 한번 빠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운도 이렇게 좀 모아주세요 걷혀지지 말고 앞에 한주 좀 앉아야겠어요 그죠? 응 네 앉으면 안 보여요 앉으면 안 보여요 저기 주변님 가운데로 오시라고 그래요 의자를 가운데로 오시라고 의자를 좀 올라가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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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나오면 그냥 잘라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야 다 진짜예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협에 신협하고 양우진이 굉장히 이번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신협 아 우리 저기 아 전부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양우진 박구옥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이것도 어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원주협회 회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원주협회 원주 아 예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네 네 네 네 그러면 어 18회 가운데 주교님 시장님 그 다음에 왼쪽의 시장님 어 저기 시장님 그 다음에 총들이신 분이 일로 오십쇼 자 총들이신 분이 그 다음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조회장님 조회장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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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구공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나왔는데 우리 야무지 회장님께서 오늘 시타겠죠 시타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술을 많이 넣어서 붙여놨는데 떨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공연하면 한꺼번에 뒤로 나와서 하세요 네 한꺼번에 찍혀줍니다 뒤로 나오세요 자 준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조 멀리 가 멀리 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안 마셔? 차 마시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작량이 잘 생겨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아니, 여러 친구들하고 하려는데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자, 여기서 잘 치셨습니다. 2번 타자. 2번 타자. 제가 2번 치겠습니다. 나이스 샵. 조금 약했네. 조금 약했네. 아, 저쪽에 있어.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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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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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땜으셔야 돼. 아니, 괜찮아. 자. 자, 이 퍼팅 점심이잖아요. 쟤가. 잘 타. 오! 잘 쳤어요. 그 다음에. 네. 오! 좋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 3번을 잘 못해서요. 자, 3타 갑니다. 아, 조금 머질랐네. 나이스 샷. 자, 우리 회장님도 집어넣으세요. 어이! 헤헤헤. 헤헤헤. 헤헤. 자. 세번째 샷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됐어요. 들어갔어요. 네 번째. 네. 라이프 샷. 신우 형 어떻게 샀죠? 네네. 오, 굿샷. 아, 치웠다. 오오. 장사님 없어, 어떻게 해? 가운데 맞히세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못 맞히세요. 겸손하게 머리를 들지 말래세요. 계속 촬영하세요. 아니, 이제 두고 다른 거 해야지. 이제 우리 주거님 나이 시작하는 거야. 아, 아까 했는데. 아니, 이제 치푸르는 걸 이제. 아, 이거 갖다 대니까 떨리나 봐. 괜찮아요. 아, 이 정도 카메라 가지고 떨리면 되나? 맞아요. 이제 자꾸 늘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2번, 3번 자꾸 늘어요. 잘 치시나요? 응. 어, 우리 손님 왼손 치세요? 아, 왼손님. 아, 우리 손님. 아, 우리 손님 잘 치시네. 네. 뭐 이렇게. 나와서 치시기로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몇 번 치세요? 아, 아까 화장실에서 뵙는데. 아니, 신부님이 저 짓은 신부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손님. 우리 손님. 김현준 신부님이 한 거 인기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저한테 갖다 주면서. 어. 마지막에 열심히 하신 거라고. 저보고. 일단은 가지고 있으라고. 네. 우리 김 신부님이 아주 잘 하셨는데, 그렇게. 아, 그럼요. 운동에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네. 아, 이게. 임신부님이 왼쪽에서 치시는 게 이렇게 있나 볼까? 아, 그렇네요. 아닙니다. 세 번에 먼저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세 번에. 아유, 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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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원칙을 깔아서 가야죠. 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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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장님이 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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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나. 네. 잘 했어. 1번째 치신 분 카 하신 분 카 하신 분 해저드에 들어갔네 여기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나왔어요? 고기 비키셔야지 나이스야 잘 갔습니다 잘 갔습니다 오오오 어떡하세요 괜찮아 나이스샷 좋습니다 방향이 방향이 더 있는데도 다시 오를뜨린다 수고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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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자 하나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매니저 샷 오타로 장정이십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오타로 장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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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걸린것 같은데요? 옥스 윙기 Nadal. 왜 따라가셔. 저기야. 왜 따라가. 잘못해서 그래. 주꾸미가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빼내는 재간이 있으니까. 됐네. 사진을 잘 찍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천천히 관계없어요. 오이. 좋았습니다. 나이스샷. 잘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분. 맞습니다. 나이스샷. 조금 약했네. 그 다음 분. 조금조금 기다려요. 나이스샷. 자. 잘 지으셨습니다. 잘 지으셨습니다. 넘어갈까 봐. 넘어가면. 우리 대부님. 이 단체로. 파이팅. 아이고. 아이고. 잘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잘 칩니다. 오. 아이고. 하이. 아이고. 구독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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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시간에 좀 네 분 좀 단체 사진 좀 찍게 네, 그럴까요? 네. 네 분 좀 서 봐요. 서 봐요. 네, 단체 사진. 여기 이리 가까이 오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이제 요거 치는 것만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갈게요. 네. 나이스. 갈 맛. 우리 주교님 팀이 여기 있네. 네. 나이스. 나가세요. 온가요. 나가셔, 나가셔. 나이스샷. 호리롱. 잘 치셨네. 저기에 다면 오비에요? 아뇨, 아뇨. 밑으로 들어가도 오비는 아닌데.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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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치지 않았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제 플로그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줄 알았더라구요. 저거 보려고 나와야 되니까. 사왔으면 많이 먹는거니까. 그럼. 나간건 오비에요? 아니에요. 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 봤어요. 아. 아.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아. 아. 아니 순서대로 하다가는 안 돼 갔어요. 가는 데마다 빨리 찍어야지. 두 번 찍히고 안 찍혔으면 안 찍히고. 잘 치셨습니다. 나이스 샷.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샷 수고하셨습니다. 잘했다. 나이스 샷. 아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니. 아 우수고. 언제 시작하나요? 자 이제 해봐요. 나갔어요. 네. 언제 시작하나요? 이제. 라이를 노려면. 화이자. 다이리 노려면. 다른 차로 가세요? 네. 네. 회장님 모시고 가세요. 아니 형제님. 여기. 여기. 스윙이에요. 다시 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건 동영상 찍히겠어요? 여기다. 됐어요. 네. 사이즈는 있어요. 사이즈는 있어요. 집으로 나가고. 사이즈는 물어뜯니다. 분홍 때 해요. 나셔. 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잘하시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